네 안녕하세요 레인지의 청량 섹시를 맡고 있는 원탁입니다 여러분 청량 섹시라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팬분들이 붙여주신 건데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달달함과 청량함이 있다면 눈빛에서 나오는 그런 섹시함 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섹시함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청량 섹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소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감사합니다 저의 섹시한 면은 또 화보나 잡지 촬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청량 섹시를 맡고 있는 레인지의 원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